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쌍용 자동차에서 출시 예정인 신차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정말로 많은 분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화제의 신차입니다. 우리가 쌍용 자동차에게 바랬던 오프로드 성향의 진정한 SUV의 캐릭터를 가진 차량인데요. 아직 정확한 차량명은 밝혀지지 않았고 공식 출시 전 공개한 컨셉트카 이미지와 실차 스파이샷을 통해서 쌍용 자동차의 신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쌍용 자동차는 지난 6월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든 이미지를 공개했는데요. 중형 SUV 컨셉트카인 J100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우리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코란도를 시작으로 무소를 거쳐 J100 컨셉트카가 탄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진정 오랫동안 쌍용 자동차에게 바래왔던 컨셉의 모델이라는 점인데요. 사진의 순서상으로 유추해 봤을 때 무소의 후속 혹은 무소보다 큰 차량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그냥 코란도와 무소와 같은 헤리티지를 가진 새로운 차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또 다른 J100의 사진도 공개했는데요. 전체적인 배경의 색감도 그렇고 차량의 바디 컬러도 그렇고요. 전통적인 오프로드형 SUV 느낌이 물씬 납니다. 왠진 모르겠지만 랜드로버 차량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컨셉트카의 디자인입니다. 사실 요즘 SUV들은 대부분 도시명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뭔가 딱 각지고 강인한 인상을 주는 디자인을 가진 모델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멜세데스 벤츠 지바겐이나 랜드로버 디펜더, 지프, 랭글러 정도가 아직까지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이어가고 있죠. 컨셉트카 J100의 디자인적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양쪽 보닛의 볼륨감이 어마무시합니다. 물론 컨셉트카라서 전체적으로 좀 과장되고 오버스럽게 그려놓은 부분이라 실제 양산 차량에서 이렇게 적용될지는 미지수이며 컨셉트카의 느낌을 그대로 못 살리는 게 대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그릴 디자인은 얇고 긴 세로형 그릴이 적용되어 있어 마치 지프의 그랜드 체로키의 수직형 그릴을 연상시키고 주간 전조 등은 슬림하면서도 강렬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은 지상고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과감하고 대담한 오프로드형 대형 스키드 플레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도심형 SUV보다는 허물로 주파용 SUV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는 디자인 요소들을 좀 두루 갖춘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요즘 대부분 A필러의 각도를 좀 비스듬히 디자인하는 것과는 달리 소사오론 A필러 라인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바디 컬러와 다른 투톤 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건 쌍용 자동차가 티볼리를 통해서 많이 재미를 본 부분이죠. 그리고 C필러 라인이 마치 랜드로버 디펜더처럼 두툼하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프론트 리어 휀더의 볼륨감이 어마어마합니다. 웬만한 고성능 차량 못지않은 오버 휀더가 적용되어 있고요. 휠 하우스 또한 상당히 넓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휠 사이즈가 상당히 큰데요. 휠의 디자인도 그렇고 휠만 본다면 오프로드보다는 또 도시명에 어울리는 크기와 휠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보신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이 그래 이대로만 나와다오 이렇게 나오면 당장 계약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 사진을 본 제 와이프도 쌍용 자동차에서 이렇게 멋진 차가 나온다고? 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이죠. 측 후면부의 특징은 윈도우 라인 즉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해놓은 그린하우스 부분이 누가 봐도 딱 각이 잡혀있는 모습이고요. 측면 캐릭터 라인은 직선으로 쭉 이어져서 아주 단단한 느낌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트렁크 외부에 스페어 타이어를 수납할 수 있게끔 여지를 마련해 놓은 것 같고요. 헤이 게이트는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는 것으로 밀어보아 쥐바겐이나 디펜더처럼 옆으로 여는 방식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테일 램프는 면 발광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고요. 전면부에 이어서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 또한 오프로드형으로 디자인된 것이 특징입니다. 후면부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면서 오프로드를 지향하는 SUV가 갖춰야 할 아이코닉한 요소들을 아주 잘 갖춘 모습이네요. 그리고 인테리어의 스케치도 살짝 공개되었는데요. 많은 부분을 캐치할 수는 없었지만 가장 큰 특징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요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사용하고 있는 듀얼 와이드스크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크기를 알 수는 없지만 중형 SUV라는 점으로 밀어볼 때 10.25인치 혹은 12.3인치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쌍용 자동차는 J100에 이어 또 다른 컨셉트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코란도의 후속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지금까지의 코란도와 함께 하나의 이미지에 그려놓았는데요. 인상적인 부분은 코란도 씨와 뷰티풀 코란도는 싹 빼놓고 그렸다는 게 좀 웃기면서 슬프기도 합니다. 쌍용 자동차 내부적으로도 코란도 씨와 뷰티풀 코란도가 너무 컨셉트카 동떨어져 있어 배제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 든 게 아닐까요? 코란도 씨와 뷰티풀 코란도가 기존 코란도가 이어오던 방향성을 너무 무너뜨리긴 했었죠. 새롭게 공개된 컨셉트카는 KR10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는데요. 앞서 공개된 J100과는 또 다른 느낌을 보여줍니다.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각진 A필러 라인을 확인해볼 수 있고 본닛 위에 손잡이가 좌우에 마련되어 있어 루프에 적재 시 고정할 수 있는 용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포드 브론코나 지프 레니게이드처럼 원형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릴은 J100과 유사한 듯 아닌 듯 세로형 디자인을 가지고 있네요. 이런 부분의 통일성을 만들어서 앞으로 출시되는 쌍용 자동차의 아이덴티티를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만들어 간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스키드 플레이트는 상당히 과감하면서도 커다란 크기를 가지고 있어 누가 보더라도 도심형이 아닌 험로 주파용 SUV라는 걸 확인해볼 수 있고요. J100 컨셉트카와는 달리 오프로드형 타이어를 그려놓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상고도 상당히 높고 휠하우스도 상당히 큽니다. J100이 좀 더 도심형 SUV라면 KR10은 진정한 오프로더로서의 역량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한 디자인이네요. 측 흐면부에서도 다양한 특징이 도드라지는데요. 그린하우스 디자인이 마치 하나의 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되어 있고 가장 놀라운 부분은 바로 지붕인데요. 지붕을 자세히 보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오픈탑 모델인데요. 접혀있는 방식으로 봤을 때 소프트탑 방식으로 보입니다. 지프 랭글러도 천장 탈착이 가능한데 쌍용 자동차 KR10 또한 탈부착까지는 아니지만 천장을 저렇게 열 수 있게끔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실제 양산으로 이어질지 가장 궁금해지는 부분이고요. 만약 이게 실제 양산으로 이어진다면 시장에서의 반응은 정말로 엄청날 것 같습니다. 후면 스키드 플레이트의 디자인은 전면부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부를 보면 휀더의 볼륨감이 정말 시선을 압도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지금까지 어떤 국산차에서도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존재감입니다. 물론 이렇게 양산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쌍용 자동차는 위기의 상황에서 마치 숨겨놓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듯 두 달 만에 너무도 멋지고 매력적인 두 대의 컨셉트카를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남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컨셉트카를 이렇게 갑자기 쏟아내다니 그동안은 왜 이렇지 못했던 것일까요? KR10과 J100, 1담 이 두 대의 차종의 이름부터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코드명으로 부르니까 저도 헷갈리고 아마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 스케치는 두 모델 모두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최근 J100을 닮은 테스트카가 포착되었는데요. 사진을 본 제 개인적인 느낌은 첫 번째, 대박인데? 그리고 두 번째, 뭔가 익숙하면서 좀 이상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뷰티풀 코란도에서 암모스만 바꿨네? 라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J100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뭔가 좀 부족합니다. 전면부의 경우는 헤드라이트나 라디에이터 그릴, 하단 범퍼와 안개 등의 위치, 스키드 플레이트까지 90% 동일하게 양산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로 시선을 끌어 저를 놀라게 만들었던 포인트였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와 대박인데 했던 포인트가 바로 이 전면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정신을 차리고 옆모습을 보면 우리가 컨셉트카에서 봤던 오버핸더라든지 각진 A필러라든지 이런 부분을 비롯해서 듬직하고 웅장한 그런 느낌의 SUV가 아니라는 것이죠. 좀 더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 시선을 끌 수 있는 앞모습을 뚝 자르고 보면 일단 휠은 테스트 차량이기 때문에 뷰티풀 코란도 휠이 끼워져 있는 거 감안한다고 하겠습니다. 감안하더라도 휀더는 굉장히 평평해졌고 A필러 라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란도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측면 실루엣은 그냥 뷰티풀 코란도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이드미러도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주고 A필러의 각도도 좀 세워줄 줄 알았는데 막상 양산되는 모델은 컨셉트카 J100과 너무 큰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쌍용 자동차에서 컨셉트카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그려서 공개했던 까닥에 소비자들의 기대는 지금 하늘높이 솟아올라 있습니다. 지프 레니게이드 느낌도 좀 나고 랜드로버 디펜더 느낌도 느껴지며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향기도 나는 그런 차가 드디어 쌍용에서 출시되는구나 SUV의 명가 쌍용이 망하기 전에 큰일을 내는구나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공개된 테스트 차량은 좀 맥이 빠지게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지금까지 출시해온 SUV들을 보면 모두 다 다 아는 한 번쯤은 추억이 있거나 애착이 있는 모델들입니다. 저도 진짜 마음 가는 모델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시대를 너무나도 앞서갔던 충격적인 쿠페형 SUV 액티어는 정말 지금 봐도 놀라운 디자인입니다. 무소는 또 어떻고요. 렉스턴에 대한 추억도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인정받아온 쌍용 자동차에 대한 팬덤이 등을 돌리게 된 건 이 뷰티풀, 아름다움을 쫓던 코란도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누가 봐도 코란도와 뷰티풀이라는 수식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남자의 대명사인 코란도에게 뷰티풀이라뇨. 물론 쌍용 자동차를 다시 한 번 전성기로 이끈 모델은 티볼리였습니다. 티볼리가 현대기아 동급 차량의 판매량을 훌쩍 뛰어넘으며 미친듯이 팔리던 때가 있었는데 그 흐름을 티볼리에서 인정하고 만족했어야 하는 건데 작은 티볼리, 큰 티볼리, 더 큰 티볼리를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이 이에 대해 실증을 좀 느끼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뷰티풀 코란도도 사실 차만 놓고 보면 괜찮아요. 괜찮지만 코란도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출시했었더라면 소비자들의 의구심이 조금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현재 쌍용 자동차는 파워트레인에서 타사 대비 너무도 부실합니다. 1.5 터보 가솔린 엔진과 2.2 디젤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데 글로벌 트렌드가 전동화, 즉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로 넘어가는 와중에 마땅히 내세울 만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하나 없다는 게 치명적인 부분이죠. 전기차는 일단 무조건 가야하는 방향성이고요. 전기차와 더불어 판매량 증대와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출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형 모델에서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쌍용 자동차 자체 개발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상황상 타 브랜드의 파워트레인을 사와서 공유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 빠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디자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동차의 본질,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디자인을 멋지게 오프로드형 SUV, 레인지로버처럼 만든다고 하더라도 파워트레인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막상 구입하고 난 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쌍용 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 예정인 신차에 대한 소식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 드렸는데요. 기대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막상 열어보면 너무나도 식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벌써부터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제발 앞모습만 다른 티볼리가 나오지 않게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고요. 파워트레인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출시하여 현대 기아가 독식하고 있는 내수 시장의 다양성을 좀 불어넣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나올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모델이라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계속 정보를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